어머니가 이제 운동 자꾸 되돌고 그러니깐 야 뭐 맹인의 주제에 뭘 무슨 네가 무슨 운동이냐 그러니깐 내가 눈은 멀었어도 마음까지 멀었느냐 그러고 되돌고 그랬더니 그 말이 이제 독립운동사 여성독립운동사 이런 데 두세 군데 나오더라고요. 지각장애인이 감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쓰여 감옥 안에 감옥이지 그렇죠. 감옥 안에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. 오로지 정신을 얻어서 견뎌냈겠죠 어머니가 정신력으로. 이거는 어머니가 쓰시던 안경인데 이게 90 몇 년에서 100년 정도는 됐을 거라고 봐요. 돌아갔을 때까지 쓰시던 안경이니까 이게. 지금 보니까 조그만의 안경이. 제가 잘 어울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